와 고기 잘 익은거 봐 맛있겠죠? 아이고 내가 늦었어 아이고 야 고기도 다 익고 수고가 많은데 배고프지? 아 근데 대표님 오시면 좀 배고파서 참고 같이 먹자 같이 네 정말 참자고 빨리 오라 그래 고기 타자라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타자라 아이고 먹자 빨리 빨리 튀어 빨리 빨리 튀어 와야지 고기 탈 뻔 했잖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이거 지금 내가 갑자기 손을 아니 독자야 저 손에 질러서 삐졌어? 아니 이거 왜 그래 그러면 닭날개 발라먹어요 빨리 뒤로 오십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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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회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대표님의 한마디 듣고 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유쾌하게 보내보자 유쾌하나 추가요 그 유쾌하나 그 말이 그 말이야 인마 계란말이 하나 더 너 인마 맨날 먹는 생각만 하고 막 군것질하니까 어? 이 나이 먹도록 집이 하나 없는 거 아니야 오징어집이 있는데요 오징어집이 또 또 아주 그냥 뽀 또 뽀 또 고기를 좀 조용히 좀 먹자 좀 어?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대표님하고 복자씨 고기 한잠씩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웬일로 먹는 거를 봤는데? 저 자리인 걸로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저 쌈 하나 줘 쌈 내가 복자씨 고기 좀 내 뒤로 올려줘 싸늘하다 대표에게는 밑에가 바싹 탄 고기를 한참 복자에게는 살코기 같지만 오덜뼈가 잔뜩 들어간 고기를 한참 그리고 나는 살과 비계가 적절 섞인 이 목살을 한 점 가져간 잠깐 넌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무슨 소리야 너는 분명 대표에겐 탄 고기를 줬을 것이고 나에겐 오덜뼈를 줬을 것이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런 돼지가 그럼 바꿔 먹던가 바꿔 먹어 바꿔 바꿔 오덜뼈 확실하지 않으면 고기를 씹지 말라 못 배웠어? 다진마 savez 뭐해 이봐 이 자식 장난치고 앉아있어 이거 너가 괜한 캐릭터를 또 잡고 답제 안 하는걸 뭐 복자도 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지가 돼지를 먹어 tremendous ferent 대표님 새해부터 입방좀 잠깐만요 대표님 어디가 앉아으셔요 앉아보셔요. 아주 혼줄라요. 비키세요. 다쳐요. 대표님. 저게 뭐지? 아니구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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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코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있습니다. 양손하시죠. 뭐가 번쩍하네. 너 이 자식 하면 내가 만들 때 안구하고 지금 하고 앉아있어? 이 자식 마이크 또 안 차고 앉아. 너는 자식은 내가 말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마이크를 안 갖고 와? 뭐야? 여기 있습니다. 잠만 보고 저게 제일 바보야. 야, 저 양그레는 왜 안 와? 빨리 술을 먹지. 양그레 빨리 오라 그래! 나 실사온 양그레다. 오늘로써 우리 회사 첫 회식. 절대 실수하지 말고 당당히 해나가는 거야. 양그레 파이팅! 정말 고맙습니다. 양그레, 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늦게 왔냐고! 왜 늦게 왔냐고 물으시잖아! 이 자식이 어디서 한 잔을 먹고 왔나 이거? 아닙니다. 야, 이거 술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제가 폭탄주 한 잔 말아드리겠습니다. 아, 잘하네요. 좋지? 배우대로만, 배우대로만. 첫 잔은 폭탄주가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게 한번 타보라고. 야,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야, 이거 내 영화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폭탄구 야야만 하고. 야, 맛있겠다 정말. 이 자식이! 분명히 폭탄주 이렇게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잘못된 거지?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많은 거 있었는데 이거랄 걸 그랬어. 이거랄 걸. 아, 진짜 억울하다. 그래도 맛은 좋을 것 같은데. 양글의 기운을 알겠지? 양글의 파이팅! 아, 괜찮으십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야, 됐어 됐어. 술이나 먹자 그냥. 대표님! 회식인데 우리도. 남들 다 아는 게임 한 번 어떻습니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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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뭐 게임 뭐? 왕 게임 재밌다 그러던데? 왕 게임. 왕 게임이 뭐야? 아, 왕이 뭐냐면요 딱 뽑아가지고 내가 왕이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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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요즘 사람들이 하는거야? 완전 유행이죠?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 뽑으시면 왕이랑 써있는 게 왕입니다. 다시 뽑으시고. 자, 자, 자. 하십시오. 누가 왕이냐? 야, 이거 저 왕 써있는 게 뭐야, 이게? 왕입니다! 왕이시며 대표님 왕이에요. 내가 시키면 되는 거야? 저기 그러면은 5번이 엉덩이로 이름을 아주 귀엽게 써봐요 나란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진짜 왕 걸리면 안 봐줄 겁니다 너 안 귀여우면 계속 시키고 귀엽게 너무 재미네 재밌어 너무 치운스럽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자자자자 누굽니까? 내가 왕이다 야 안그래서 왕 됐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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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3번인데 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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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왕게임이 이런거야 이게 어쩌고 두둥아를 놀려 이 자리를 당장 채용하도록 하라 야 뭔 소리야 뭐 소리야 이게 비순네 야 이거 왕게임이 이런거야 야 무슨 왕게임이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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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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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때릴거면 때리지 왜 물을 이렇게 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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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왜 진짜 쌓인 장난치게 안 돼 해 야 야 여에서 왕게임이 대단하уз cow 야 왕기임 nominal 아유 정답 mur Look at the massive 아 이거 다른거 해 아 게임은 게임이지 않습니까 입술만큼 딱 세금 떼는거야? 당연히 저도 싫습니다 저도 빨리 하십쇼 너 같지만 할 수 있어 살짝만 떼면 되지 않습니까? 살짝만 무슨 순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알았어 그러면 빨리 빨리 하십쇼 하나 둘 셋 휴 양글에 오늘 회식 하나랑 고생했어 근데 진짜 오늘 너무너무 힘들다 그치? 뭐 살다보면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정말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지 양글에 알아 나도 너의 마음 어 마지막 대사 까먹었다 화이팅 화이팅 몇 페이지 화이팅 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믿는거야 이게 니은 바치 넌 할 수 있어? 양글에 그리고 우리 모두 화이팅 야 좋다 오늘 말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자선바자회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야 이거야 알지? 네네네 그 아나바다운드 이거 다들 알고 있겠지? 회사님 당연하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맞죠? 그게 아니야 아구찌 먹고 낮춰먹고 바지락 먹고 다시 아구찌 먹고 바지락 먹고 다시 아구찌 먹고 바지락 먹고 다시 준비 나고 나고 아이고 야 그나저나 그 저 옆에 사는 아주 바자회가 사람이 바글바글 한 데 말야 야 우리 부스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어? 도대체 뭘 파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진짜 아니 복잡니까 아무리 그래도 입던 반스를 갖고 나오면 어떻게 이거를 어? 제 거 아니에요 이 장난치 야 핑크색의 리본단 이거 이 반스가 이거 사이즈가 복잡고 안 입을 거야 이게 아니 이게 그럼 누구 누구? 이게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네 이 증만 이게 뭐해 이걸 왜 이렇게 아니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제목 제목가 저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거 아닙니다 아유 벽찬식 뭐야 오 오케이 진짜 간만에 급협찬을 받게 됐는데 물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약간 크기가 어마어무시한데 지금 이거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망토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물이 있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이불 같기도 한데 아 이거 그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목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그 깁스 같기도 한데 아 아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야 인마 아는 게 뭐야 그러면 다 모르면 아 알았어요 이거 누구 거니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바로 복자식 거요 아 대표님 이렇게 우에 묻혀 살아요 아유 야 잠깐 드래곤볼에 마인무가 온 줄 알았어 아 대표님 와 대단하네 야 이거 저런 거 치워버리고 말이야 우리도 사람을 좀 끌어먹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자씨랑 제가 사람을 끌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부끄러운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그래 도와줘 그래 사람 한번 끌어먹어 보자고 저기 둘 셋 다섯 네 저희가 지금부터 판매할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컵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컵 떡볶이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자 컵 떡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단돈 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천 원 사겠습니다 제가 천 원 들고 사겠습니다 제가 천 원 들고 사겠습니다 이혁이십니다 떡볶이 매직 둘이 팔고 둘이 사면 어떡해 그거를 그리고 막 이만한 컵 떡볶이 먹는 사람이 세상이 어딨어 야 맛있다 이거 컵 떡볶이 아 진짜 맛있어 야 컵 떡볶이가 이 정도는 돼야 컵 떡볶이지 대박이야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겠냐 돼지끼리 돕고 사는 거죠 제막 스 grand 모아야! 이게 뭐이 Harris 언제 저걸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야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너 자꾸 그래봐 너 그래 막 тогда 그래봐 나 이거 자 장난 치지 말라고 그랬지? 어? 지금부터 장난 치는 놈 아주 그냥 눈에 띄면 다 죽올 줄 알았어? 눈에 띠래 안 집어넣하고 그랬지? 야 너 집에 있는 막 가족을 생각해 이 자식아 어? 집에 있는 마 와이프도 있고 에이스가 아니야 에이스? 아니 아니 아니지 말해 세상에 나 전화 봐요 에이스 복자는 가만 보면 참 부러운 게 많아 내가 복자네 그 방이 그렇게 많다며? 우리 집에 방 두 개뿐인데요? 뭔 소리야 이게 지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닭고기 방 여기는 소고기 방 여기는 돼지고기 방 야 함수와 얼굴은 오소방이네 아하하 아유 대표님 방 하나 들어야겠네 뭔 방을 줘? 죽방 아이쿠 딱 기다리셔유 으앙 아아아아 아错 아 nigga Jarissa 양글에는 또 왜 안 와 이거요? 들어오라 그래 빨리 해! 나는 실선 양글에다 오늘은 바다의 날 오늘 잘 보여서 대표님 칭찬을 많이 받을 거야 양글에 화이팅! 뭐 이렇게 와? 야 늦게 온 줄에 까부는 거야 뭐야? 너 저 뭐 갖고 왔어? 저 옷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대박 팔릴 것 같습니다 상암찔려 이런 거지 같은 걸 누가 사 인마 야 내가 준비한 거 꺼내봐 내가 정말 이런 거까지 내가 중단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명품 아닙니까? 이게 인마 거 2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얼마에 팔실려고 그런 겁니까? 이거 뭐 그래도 바다의니까 10만원 정도 팔면 어차피 기호하는 거 제가 사면 안 됩니까? 누가 사도 상관은 없지 너무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입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좋겠다 이건 자체가 다릅니다 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거냐 진짜 어우 어우 딱 맞을 것 같아 사이즈 딱이지 뭐 이거는 어 아니 그렇게 입고 이걸 왜 그렇게 입지? 어? 어? 어 이게 어 이게 목이 어 정아 이거 안 살래요 이 자식! 휴 나는 그냥 입는다고 입었는데 명품이라서 하 잘못 입은 것 뿐인데 왜 나한테가 뭐라고 하는 거지? 하 이건 분명히 대표가 날 싫어하는 거야 하 어쨌든 이건 처음이니까 잘 이해해줄 거야 양글에 기운해자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야 이 자식 저 월급에서 까 10만원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식이 말이야 너 가져온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너 뭐하는 거야 도대체 어? 신입을 신선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제가 게임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무조건 잘 팔릴 것 같아서 아 그래? 게임이 좋은데요? 신선한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이게 게임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생크림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할 걸 다 아는 것 같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이제 이거 크래를 만든 겁니다 아 이게? 야 이건 뭐야? 어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아 대표님 아주 이 버튼은 절대 누르면 안 되는 건데 대표님이 누르고 말았어 하 그래 난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내 잘못 없는 거 알겠지? 안 그래 화이팅 아 이거 뭐 하십시오 야 아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당장 해고시켜 출력도 없는 거 거 그지 같은 거 받아줬더니만 이거 사고 날 줄 알았어 이게 야 너 꺼져 아 죄송합니다 나가 임마 자식이 말이야 할 일 뭐 자꾸 넌 보고 맞춰 네 네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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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하십시오 이런 상상을 해봤다 이런 상상을 해봤다 아 아 아 양상원 아 이거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게임에서 즐기면 어 크림을 맞는 거 아이고 재밌겠다 재밌게 야 그나저나 어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 내가 여기 나가고 말지 나가고 말아 아 아 이런 상상은 해놨다 아 이런 상상을 해봤다 안 해 야 하지마 안 치워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나 저쪽으로 가 치워봐 이거 빨리 치워봐 빨리 치워봐 아 죄송합니다 야 야 다 나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저기 뭐야 어 팔 수 있는 거 뭐 내가 골로 해야든지 해야지 이런 거는 안 팔려 이런 거는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하고 야 이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아 아 아 아 분명히 이거 버튼은 누르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하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뭐라 은지야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내가 어 여기 모기가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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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파이팅!